피젯 볼펜도 있고 해리포터 마법지팡이 볼펜도 있고 무중력 볼펜도 있는데 저런 신기한 볼펜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가져와 봤습니다 조립식 볼펜인데 구슬이랑 이상한 거랑 볼펜심이랑 볼펜이 들어있더라고요 전부 자석이라서 뗐다 붙이는 게 가능했습니다 자석이 한 번에 붙는 게 제법 찰지더라고요 볼펜이 잘 나오는지도 테스트해봤는데 잘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 자석 볼펜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 완벽한 오늘 그릴 수도 있고 잘 만들면 자이로드롯도 만들 수 있는 데다가 구슬을 이용해서 다양한 포즈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나 멍멍이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더 많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이 간지나는 볼펜을 본격적으로 사용해봤는데 구장님도 탐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자석 볼펜 덕분에 심심한 일이 사라진 것 같아서 너무 기쁘네요